12월 16일 금요일 LA항공문화원은 2016 공연작품 공모전 RE 프로젝트의 16번째 무대로 LA 한국전통 타악그룹 놀이와 함께하는 몽고이 지신 옛것을 새롭게 본연을 개최했습니다. 사물놀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물놀이는 가죽악기 중과 꿈속악기 중이 있는데요. 그가 대항에서 말하는 도와 양의 조화를 주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강자 아키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들을 잘 수 있는 혹은 이런 여러가지 전부 공연을 주셔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맡아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마 있게 마련하면서 에너지가 확팔할 것입니다. 그 폭탄한 것들을 이렇게 싹 터뜨리고 마는게 아니라 한번 다시 감싸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놀이가 좋아한 것이라고 하면 완전 특별한 습득한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반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시작해서 상놀이가 다른 음악과 나를 거부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바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완전히 원하십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바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이 노래가 정말 영향을 바꾼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other world, another place. I did close my eyes, I did feel it in my body. The sound of the music is still with me to this day. I really appreciate it, I'm so glad I was able to come. It was really amazing. I love screen film culture, especially that it brings us to the folklore of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raditio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